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마저 뛰어넘으며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는 외신들에 많이 소개됐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 무기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담은 분석을 영상으로 편성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가격에 말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K고 자주포를 예로 들면 대당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탄약 보급 장갑차인 K20과 세트로 팔아도 60억 원입니다. 물론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K고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의 가격을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 텐데요. K고 자주포에 대항하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80억 원입니다. 물론 성능이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3배나 되는 가격만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PGH-2000 한 대살 돈으로 K고 자주포 3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K고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PGH-2000은 2016년 노르웨이 정부의 동계필드 테스트에 참가한 두 대가 모두 고장이 나서 중도 탈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K고 자주포도 같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에서 현재 PGH-2000보다는 한국의 K고 자주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의 다른 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전통의 무기 강대국들 무기보다 우리 한국의 무기를 해외에서 많은 선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싸고 질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육상 무기만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군사력은 해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농구에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는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그렇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기습 공습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미드웨이 해상전투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매우 유명하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해상전투가 그리 강하다고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한산도 대척,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의 엄청난 업적과 또 그가 남기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크고 작은 전투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해상전투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해상전투력이나 무적 함대 스페인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대패하기 직전까지 일본의 해상전투력은 세계 최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인 된 미국 역시 태평양을 비롯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된 것이기도 하죠. 이에 도전하는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하려 하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바다라는 무대는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라면 다 한 번씩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바다에서도 우리 한국이 조금씩 영향력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육상무기를 사들인과 동시에 한국 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개됐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이와 함께 한국의 육해, 공해 모든 무기들이 현재 군사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영국의 유튜버가 한국의 세종대왕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렸는데 이 내용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해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영상 내용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길이 165.9m에 폭 21.4m 경화 배수량이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도입한 우리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선체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형상을 지녔지만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되었는데요. 1996년부터 이지스의 방향을 둔 기초 설계에 들어갔고 1990년대부터 한국의 조선업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과 로키드 마틴은 긴가민가한 태도를 보였죠. 당시에도 한국의 조선업은 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적 군함을 만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지스 체계? 우리 국민들은 그게 뭔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건조비에만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 한국 내에서도 저게 뭔가 싶은 반응이 흘러나왔었죠.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지만 초도할 세종대왕함이 2008년 12월 22일 취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전 영국의 웨폰 디텍티브에서 13분짜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와 같은 등급의 함정을 세척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 네 번째 함정을 진수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함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의 해군의 가장 크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구축함입니다. 심지어 이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뛰어나죠. 또한 이 한국의 구축화를 분석하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데 1970년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산업 역량과 경제 호황을 맞아 바다를 개방하는 것이 한국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자주 국방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과 등시에 국내 해군의 첫 번째 KDX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첫 번째 단계로 KDX 1급으로 알려진 광개토 대왕급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1998년 독도를 둘러싼 위기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평양 일대에서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지만 IMF 외환위기 사태로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KDX 2급으로도 잘 알려진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취역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지스 구축할이 필요했고 결국 세종대왕급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이 2006년 5월 20일 건조되어 2007년 5월 25일 진수됐고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였습니다. 이후 2번 함 음고기 2, 3번 함 서해류성 등 함이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취역됐으며 이후 추가로 세척의 함정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기존 사기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연비와 소음을 줄였고 선체 설계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더 많은 미사일을 수용하기 위해 약 10%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상대 구축함보다 32개 더 많은 수직 발사 시스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중국의 타이프 55급 구축함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세종대왕급을 순양함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타이콘데로 가급보다 더 크고 전투력이 뛰어나고 세종대왕급과 알레이버크급의 선체 설계에 또 다른 차이점은 홀수선 모양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의 인원은 약 300명이며 배의 길이는 165.9엠폭은 21.4엠이며 표준 배수량은 7650톤이며 만제 배수량은 약 10영돈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은 미사일 방어 능력 및 첨단 컴퓨터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베이스라인 7페이지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지스 시스템 덕분에 세종대왕급은 북한 전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를 함정해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획이 실행된다면 세종대왕급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탑재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세종대왕급은 홍상어 대잠전과 현무삼지상 공격순항미사일을 위한 48셀 KVLS 수직발사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홍상어는 사거리 19km의 어뢰 탑재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고 위협구역에 도달한 후 소나 호밍 K745 청상어 어뢰를 투하합니다. K745 청상어의 항속거리는 9km이며 시속 45노트입니다. 또한 얕은 물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또한 세종대왕급은 사면장 어뢰발사관에 K745 청상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SGPS TERCOM 유도 현무삼지상 공격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500, 1000, 1500, 3000km인 ABC, D0이 있는데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아 1.2죠. 또한 탑재된 RIM-116RAM 근접 무기 시스템의 미사일은 수동 레이더 유도 기능과 스텔스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유효 사거리는 9km 이상이며 최대 속도는 마아 2 이상입니다. 이 밖에도 127-62구경 MK-45 모드 4함포는 은밀한 포탑을 가지고 있는데 발사 속도는 분당 마음발입니다.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37-0M입니다. 또한 골키퍼 근접 무기 시스템은 37연장포로 수색 및 추적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하나의 포탑에 결합합니다. 이것은 3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사적 통제 컴퓨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의 표적과 한 번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의 발사 속도는 분당 4-200발이며 최대 유효 사거리는 3km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중국 구축함과 비교를 하는데 이때 군함이나 지상기반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과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곤고급, 아타고급, 마야급 구축함과도 비교해야 하는데 이것이 둘 다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동맹정신으로 일본 전학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이지스함을 즉각 출동시키는데 세종대왕급은 처음에는 일본을 상대로 설계되었지만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축에 대한 미국 주도, 동맹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영국 유튜브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수준이죠. 더구나 과거 한 군사 전문가가 본인의 블로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라는 주제로 세계 10대 구축함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 중국, 미국의 함정보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최고 수준이며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 일본의 아키즈키 클래스가 10위, 중국의 타입 50 이시루양이 클래스가 9위, 영국의 타입 45가 8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으로 구성된 버뮤럽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호라이즌 오리존테 클래스가 7위, 인도의 콜카타 클래스가 6위를 차지했으며 호주의 호바트 클래스가 5위, 중국의 타입 52D가 4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아타고 클래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의 알레이버크 클래스가 차지했으며 1위는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까지 모든 전 세계 강대국들을 뛰어넘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순위가 나타나게 됐는지 자신의 견해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조선산업과 경쟁하고 능가할 수 있는 거대한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고작 2년 만에 건조됐고 만제, C, 11영돈의 거대한 배수량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구축함입니다. 알레이버크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제품은 순항미사일 방어에서 1500km 떨어진 지상 목표를 공격과 고강도 대잠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와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함은 앉은 자리에서 북한 해상과 수상함대 및 영토 깊숙한 목표물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보드 레이더는 종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조몰륨 검색 레이더가 없다는 것을 꼬집었지만 사실 이 세종대왕함은 해외 전투용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군이 작전상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큰 단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얼마 전에도 중국이 더 크고 대단한 구축할 및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있어 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 역시 현재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빼 건조 기술 자체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앞으로 한국의 바다는 점점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강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지난해 7월 28일 진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해류 성룡함 세척이 도입되는 사업을 배치원이라고 불렀는데 정조대왕함은 배치투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경하 배수량이 6,700동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8,200톤급으로 바뀌었고 길이 170M의 최고 속도가 30노트에 달하며 이 역시 이지스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VLS는 총 88셀로 해공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과 현무스리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잡 로켓, 해성 전술 함대지 미사일 등을 장비할 수 있는 KVLS1이 16셀 함대지탄 도유도탄 등 대형 무장을 탑재한 KVLS2가 24셀 여기에 더해 SM2, SM3, SM6를 적재할 41VLS가 48셀로 128셀의 세종대왕급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VLS 차지 공간이 더 크고 셀 내부 용적이 2배가량 증가해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이 독자 기술력을 발휘해 이런 최첨단 강력한 무기를 설계부터 완성까지 해버리니 전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2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동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홀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울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조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의 군수지원함을 수조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형제국이라 불리며 전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선은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일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 노조 지엔비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 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인은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 인이 함정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국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둔야데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 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 지원함 아호테아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조한 것으로 길이 173m, 폭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에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 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접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 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굴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고급 1.200톤 잠수함 박위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위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 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위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천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 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구.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도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vls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이비 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푼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항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 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경공격기 FA-50GF 캐필러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FA-5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등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FA-50GF 기체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바탕의 하부는 이보다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 쌍의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엔 폴란드를 삼짐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루기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FA-50GF에 이어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50PLN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류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무장으로는 공대 공미사일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버전인 AIM-9X, 타깃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GBU-12 등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KAI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5P의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KAI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자형인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사총격인 단좌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KAI는 이 단좌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 수립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 수립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좌형 에토-50은 과거에도 복자형 FA-50과 별도 제작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KAI에 따르면 현재 복자형인 FA-5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50 단좌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50 단좌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AI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비행 지역 개선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50 단좌형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KAI는 FA-50 단좌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돼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5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이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5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해군의 TSA 전술 대체, 항공기, 어츠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KAI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KAI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컨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A 사업을 로키드 마틴과 KAI 컨소시움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인문기 200M 가상접기, 인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KAI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TSA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AI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형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온과 소형 모장일기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 수주의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더해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18 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 금융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KAI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 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D종과의 경쟁 끝에 FA-50이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KAI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서는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KAI는 FA-5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AI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KAI는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에뷰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병공격기 2A-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일 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일 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1호 공중조작 등 운용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됩니다.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전술인문기 타오십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인문과정을 진행합니다. 인문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숙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약 체크스톨라뱅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아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에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전비 통합교육훈련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이 영공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50과 타오십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문용 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50PL을 운영할 예정으로 FA-5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 희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벌론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천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50의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마모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리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담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민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매서 KF-21 시제 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용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에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 하며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 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 역학이나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에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6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즉 kf-21 무장 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임어지자 철면피의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수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그동안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민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마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재기 일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마는 이 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만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 시재의 5호기가 인도네시마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만에 kf-21 시재의 5호기를 시험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 시재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재 5호기의 시험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 시재의 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ai의 관계자는 인도네시마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남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 시재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민도네시마가 계속 분납금을 민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 시재 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 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쌈짓돈을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무장 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nbda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의 무게는 190kg이며 최고속도 마하사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기관으로 잠착됐기 때문입니다. 먹티드 로켓이 잠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와 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사케이지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플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 외선 대역 FPA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물형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맨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에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되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모리 XE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O500파운드 급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모리 XE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민 무인 스텔스기의 성능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비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모리 XE가 결합된 편대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재기 출구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각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험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상과 실전 배치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